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김설 목사의 반가운 오늘 매주 토요일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찬양 인도자분들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크리스찬 연합공동체 더 웨이브를 이끄는 우리 김진영 전도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영 전도사이고 더 웨이브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역대 최연소 우리 가장 젊은 전도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보기에는 나이가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도 상당히 중호해서 분위기 너무 좋네요. 먼저 우리 더 웨이브 일단 제가 소개는 크리스찬 연합공동체라고 했는데 파도를 뜻하는 더 웨이브인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팀의 대표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냐면 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 라는 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지금 현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더 웨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가치를 저희가 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좀 맞으면서 다양한 교회들이 그 각 개교회의 청년부 예배가 약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예배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청년들 사이에서의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은혜를 더하시지 않을까 해서 연합의 좀 가치관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청년 세대에게 허락하시는 변화의 부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흘러감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냥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까라는 가치관으로 세계의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원고가 준비된 것 같이. 지금 뭘 보지도 않고 잘 얘기하시는데 좋네요. 그리고 제가 이 더웨이브 소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아주 팀원들이 재미있게 찍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춘천에는 사실 파도가 없는데. 맞습니다. 어디 보니까 기차 타고 가신 것 같던데. 속초까지 가서 파도도 찍고 오고 있습니다. 파도도 찍고. 아주 뭐 생기가 넘쳐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팀원들을 또 부르는 게 서퍼로 부르던데. 그러니까 파도 타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 보이던데. 어쨌든. 그렇고 연합하는 거. 모여서 성경이 주시는 변화. 그리고 그 은혜를 춘천 사회 곳곳에 흘러보내는 거. 이게 다 중요하긴 한데 이 시대가 전념할수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특히 연합은 모두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돼서 우리 춘천에도 다양한 연합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는 전보다 더 잘되고 있어야 하는 데가 좀 적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이고 참 대견한 일인데.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나요. 웨이브는. 지금 저희 팀 내에 서퍼는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청년들은 각각 한 약 10개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코어, 월십팀, 미디어팀 이렇게 팀도 좀 나눠져 있나봐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 더웨이브 팀을 기획하고 시작했던 6명의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표는 저는 아니고 코어들이 좀 같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도 같네요. 처음에 시작한. 그래서 6명의 청년들이 중심축이 되어서 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6명은 어떻게 모였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랑 다음에 저희 교회는 저희 형. 교회 형 아니면 친형? 저희 친형입니다. 그래요? 그럼 두 형제가 시작한 거네. 네. 그 다음에 주양장로교회. 즉 청년이랑 제자들교회. 청년 총 4명이 시작을 했는데 2명 정도 더 코어가 추가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친형제가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말입니다. 형도 신학을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럴 때 여태 6명이 의기투합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팀을 저희가 조직하려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던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 청춘호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내에 학생부 예배가 없으니까 없으면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춘천 오브 청소년을 예배해서 청춘호십이라고 저희가 지었거든요. 예배 이름을 그때 당시. 그래서 예배를 거의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만 진행해 오다가. 지금 전사님 교회가 춘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런 거. 이름이 우리 장로교회. 네. 우리 장로교회이고. 우리 김원중 목사님 계시는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미리 말씀하죠. 우리 김지영 전사님은 담임 목사님인 김원중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유리한 위치긴 했네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예배를 만들자. 이런 생각은 참 대견하네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 학생부 예배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은 목사님이나 다른 교역자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원래 예배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전사님이 초등학생 때도 중고등부 예배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공부 정도는 있었는데 부서별로 예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예배도 기획하고 전도축제도 해보고 다양한 공연도 해보고 하면서 예배를 잘 진행해 오다가 이제 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힘이 쭉 빠지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그냥 주변 청년들을 만나서 그냥 교제하던 자리였는데 그러면 같이 예배해볼래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주양장로교회와 제자들 아마 침례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청춘어십을 해보자로 한두 차례 예배를 진행하다가 이제 지금 코어죠. 그 코어들이 이렇게 그냥 예배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청년을 위한 팀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모여서 많컨 저걸 떠나서 우리 같이 예배해드려보자 할 때 되게 감격적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연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참 감사한 거는 어떤 외부의 힘을 빌리기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는 그 운동이 너무 참 반갑네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꾸준하게 가느냐 이런 건데 그중에서도 지금 전사님은 가장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하네요. 왜 지난번에 우리 춘천에서 제2월십이 와서 연합집회 한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참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역 목회자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이렇게 갈증이 있구나. 또 모일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때 예배 장소 제공해 준 신성감리교회에서 저희 팀에도 스탭을 좀 요청하셔서 같이 스탭으로 좀 섬겼거든요. 그때 예배 때. 그런데 저도 보는데 감회가 진짜 새롭더라고요. 춘천 지역 청년들은 저희 교회 청년들도 그랬고 항상 마커스 워십이나 제2월십이 서울에서 열리니까 갔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춘천 지역에서 그런 집회가 열릴 때 저 청년들도 있고 막 아는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예배 갈증이 춘천 지역에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볼 때 전사님 단순한 어떤 유명세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런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여타 연합 팀들이나 다른 찬양팀하고 좀 다른 게 뭐 좀 있든가요? 그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팀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청년들이 유명세를 보고 사실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춘천에서 열린 제2월십 집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되게 기존 예배 틀에서 좀 벗어나서 그 진행 방식이 찬양하고 스피커 한 명이 나와서 계속 반주는 계속되고 한 5분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짧죠? 네. 짧고 오히려 스피커가 좀 여럿인.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를 청년들이 또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춘천의 어디에서도 그 집회에 대한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모였다는 거는 홍보 방식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봤어요. 사실상 인스타그램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홍보 방식이어야만 지금의 20대들에게 통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현재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또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인 자리에서의 좋은 분위기는 모인 사람도 일단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모이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그 모이게 하는 데는 유명한 팀도 중요하지만 홍보 방식이 네트워크 돼 있는 홍보 방식이 참 중요하구나 봤어요. 맞아요. 맞다니까 또 반갑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팀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 이제 매 전기지폐를 인스타그램으로 게시물을 올리는데 목사님들이 여쭤보시잖아요. 이제 어디서 진행되냐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뭐 이게 없으니까 목사님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해도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팔로워가 다르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목사님들의 스마트폰에는 그게 뜨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또 제가 하나 배워가는 시간이면서. 그게 뜨질 않으니까 또 청년들이 그걸 더 선호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엄마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40대가 없는 곳을 찾아서 20대가 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번 근데도 우리 춘천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다는 게 그 신성교회 본당을 가득 채운 그 청년들은 확실히 수직적인 방식보다는 또래 집단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구나. 봤어요. 그런데 그런 웨이브도 그런 집회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코어들이랑 제이어스 팀 제 간사분들이랑 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많이 좀 조언을 받았고 또 제이어스 팀이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상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부셔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시작할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춘천이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셨어요? 저는 좀 저는 사실 저도 신학교 이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뭐 예수님 믿었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신학을 결심했지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가운데 계속 좀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냥 선교사님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가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다가 요즘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는 좀 무서워서 그렇죠. 옛날 어릴 때 멋있게 보이던 게 또 커서 보니까 이제 실체가 보이지. 저는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거치면서 영어 교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도 총신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제가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영어 교육을 수학하면서 저는 가르치는 게 참 좋고 영어가 좋아서 영어 교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4학년 때 뭐 교생 실습을 좀 거치면서 아 이 일이 저랑 정말 안 맞는다라고 제가 좀 느꼈어요. 제가 그 수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도 너무 괴롭고 수업할 때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이기는 아니구나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포기도 빠르네요. 네. 제가 이걸 평생 못하겠더라고요. 좋게 보이는 것도 빠르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빠르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1년 정도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아 그럼 이 선교 때 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해 봐야겠다.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어서 내가 정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뉴질랜드에 MEC라고 미션 잉글리시 콜스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영어 학교가 설립해서 이제 거기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고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한 1년 정도 제가 했습니다. 영어 잘하겠네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시켜보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갔다 오시고. 네. 그렇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네요. 네. 또 그 과정에서도 제가 사실 대학교 때도 한 4학년 때쯤 제가 교생을 다녀오고 고민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목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런데 좀 더 기도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좀 거절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중에 제가 그때 당시 총신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의 신학 수업을 제가 듣다가 발제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발제문 칭찬 많이 해주시고 참 좋은 사역자가 될 것 같다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데 그러한 음성이 저에게도 또 결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네. 순수하네요. 우리 김진영 전사님. 오늘 더 웨이브의 대표이고 우리 춘천에 있는 청년들 연합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사님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사님이 가족을 위해서 간이식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꼭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쟤는 이제 제가 스무 살 때 15년도거든요. 네. 15년도에 제 외삼촌이 이제 간경화가 오시면서 간 이제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되셨어요. 수술을 이미 제가 알기로 한 차례 받으셨는데 또 재발하셔가지고 아. 이식 수술 받으셨는데 재발하신 분이군요. 아. 그냥 이제 아마 제거 수술만 하셨는데 또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근데 그 저에게 사촌동생이죠. 외삼촌의 이제 아들은 혈액형이 안 맞아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었고 마침 저랑 저의 형이 친형이 간 조직이 맞아서 수술이 가능했는데 또 형은 간이 저보다 작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덩치는 저보다 큰데 간이 작은데. 간이 작군요. 그게 보니까. 전사님 간 큰 사람이에요. 저는 간 큰 사람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간이 작으면 아예 수술 확률이 올라가서 실패 확률이 올라가서 이제 저로 이제. 그 간을 잘라야 되니까. 네.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저의 제 간의 70%를 잘라서 이식을 하고 저는 이제 간을 재생하니까 재생한 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 뭐 누군가에게 뭐 선물을 할 수 있고 소중한 걸 줄 수 있지만 제 목숨과도 같은 정말 큰 걸 남에게 그냥 주었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알 수 없겠지만 그전에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하고 그 수술을 회복하는 가운데 밤에 너무 아파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아픔을 견디면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냐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지금 아픈 것처럼 나도 그때 너무 아팠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겪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텐데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점점 더 제 신앙이 한번 좀 변화되는 계기가 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그렇게 이식 수술한다는 건 정말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는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어머니나 아버지 생각은 또 좀 차원이 좀 달랐을 텐데 지금도 이제 사실 뭐 아버지는 뭐 덤덤하시고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제 흉터가 이제 배에 크게 남아있거든요. 보실 때마다 아쉬워하시죠. 안타깝죠. 이 귀한 아들 그냥 이 잘생긴 아들 그냥 아이고야. 그래도 제가 군면제 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군면제가 돼요? 아예 5급을 받아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하여튼 뭐 참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에게도 이식 수술은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외삼촌은 경과가 어떠셨어요? 그 이후엔? 지금 잘 건강해져가지고요. 잘 건강히 살고 계세요. 참 대단하시네. 조카한테 그렇게 또 간 이식도 받으시고 얼마나 고마워하면서도 하시겠어요? 정말 고마워하세요. 교인들도 새롭게 보겠는데. 야 복사님 아들인가? 맞아요. 지글했대. 맞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냥 어마어마한 사랑의 스토리잖아요. 제가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주일 예배 때문에 교회에 가셨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듣기로는 그때 제 수술 이야기 하시면서 울먹이셨다고. 당연히 울지. 제 앞에서는 그러신 적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후문으로 들으니까 감동이 또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들 앞에서는 뭐 그냥 덤덤하게 뚱뚱하게 있다가 성도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지. 우선 늘 김화중 우선 뵈면 늘 웃상이잖아요. 잘 웃으시는 게 긍정적이고 하신데 또 아드님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사님 건강은 어때요? 저도 너무 건강합니다. 특별히 전기검사 같은 것도 받나요? 한 5년 동안은 계속 가야 됐어요. 병원에. 지금은 다 끝나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안 가고. 그럼 이제 군대 면제받았으면 학교 생활하는 건 계속 이어서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신대원을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선교 갔다 오고 나서 1년 동안 신대원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은 총신대원. 네. 그게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원인가요? 아 신대원은 용인에 있습니다. 아 용인에. 학부모만 사당동에 있고. 그 신대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학문을 배우는데. 전에 제가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됐을 때 학부 4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은 이미 다 끝냈고. 그래서 선택 수업을 뭘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학과가 있으니까 총신대회. 그래서 신학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칭찬해 주신 그 스토리도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난 건데. 아 그렇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신학과 수업을 제가 그냥 흥미 삼아서 들었는데. 제 전공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미와 재미를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영어 교육도 얘기해 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감사하죠. 만약에 신학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었다면 쉽게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배우는 과정도 너무 흥미로웠고. 또 성경을 밖을 벗어나서 교리 지식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배우는 흥미가 참 많고. 지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졸업 안 했죠? 네. 이제 한 학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신대요. 이렇게 신학교 수업이 재밌다 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표자들에게 이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리고 더 연구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한 설교라든가 또 제자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 신학과의 연계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작업인데. 좋네요. 지금 아직도 졸업 안 하고. 그럼 학교를 교회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말에 이제 기숙사 살다가 주말에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대요는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 춘천 우리 장로 교회에 전사님으로 사역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금 만들어서 온 청소년부 예배가 우리 전사님이 된 다음에는 또 설교자로서 쓰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사실 제가 금년도 1월 달부터 청소년부 부서 예배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고등학생 때 예배가 없어서 기획했던 그 생각도 이제 떠오르면서 지금은 제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너무 즐겁고 감사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사님을? 잘 모르겠네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당연히 좋아하죠. 네. 그럼 찬양 인도도 하세요? 네. 찬양 인도도 함께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 대회배 때나 찬양 예배 때는 이제 친형이 보통 거의 다 찬양 인도도. 두 형제가 그냥 순천히 우리 교회에 아주 주된 기둥 같은 일꾼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교인들도 되게 좋아하시겠네. 맞아요. 다들 아들처럼 키우셨으니까. 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중과학생 고등학생들 예배 같이 드리고 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일단 애들 숫자가 너무 적고. 맞습니다. 청소년들도 자기 또래들이 많아야 사실은 찬양을 해도 신이 나고 이럴 텐데 그 적은 수의 아이들이지만 걔들하고 어떻게 좀 관계를 잘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하세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에 없었던 터라 그런 예배가 시작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왜냐하면 항상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의 메시지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찬양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아이들에게 청중으로 타겟팅을 두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참 좋아했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애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신앙에 열정 있는 애들 먼저 제가 리더십으로 세우면서 임원단을 맡기면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소통을 할 때 SNS나 인스타그램들도 많이 활용하세요? 교회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할 때 확실히 지금 미디어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이나 그림 자료들을 청소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미디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사실 청소년 사역을 했었지만 나이가 들고 세대가 달라지면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인 같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나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특히 반응하는 게 중학생 아이들은 너무 명확해서 중학생들은 본인들을 이해해 주는 나이 차이가 적은 사역자를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전사님 아주 귀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 오늘은 춘천 크리스찬 연합공동체 더 웨이브를 이끌고 계시는 김진영 전사님, 김진영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1부 때는 우리 더 웨이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우리 전사님의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토리도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쭉 해왔지만 전도사님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같은 교회에서 청년으로 학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전도사님으로 한 거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사실 호칭을 바꾸는 거에서부터 청년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고마운 일. 그냥 뭐 형,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사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형이 제일 신경을 써요. 항상 저한테 교회에서도 존댓말 쓰고 그런 식으로 세워주니까 참 고맙죠. 형은 몇 살 형이에요? 한 살 형. 아이고 한 살 차이인데 전도사님 하면서 다른 청년들이나 쟤들한테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으로 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하네요. 어쨌든 자라온 모교회라 사실 저는 가지는 이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조금 그래도 굳이 단점이라고 꼽자면 너무 익숙하다는 것도 사실 단점인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보셨으니까. 그리고 모교회에서 전도사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사실 저도 모교회에서 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른, 장노님들, 권사님들 보실 때는 자녀 같고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또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전사님이 아주 사역을 잘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좀 힘든 일도 있었다면서요? 교회 사역보다는 더웨이브를 시작하면서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 예배 정기 집회를 하면서 그때 사실 정신적인 번화보다는 육체적인 번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기 중이기도 했고 교회 사역도 있고 또 이제 그 집회도 이제 더웨이브 집회도 하다 보니까 세 개일이 좀 겹치면서 그날 예배 끝나고 거의 그냥 쓰러졌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큰 번아웃이 왔어서 이게 참 균형이 필요하겠다. 제 삶에도 제 사역에도 균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이제 그 장거리 통학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이 더웨이브 집회는 어느 정도 매주 하나요? 아니면 매달 마지막 제주 토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장소는 정해지지가 않고 저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양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청드리고 허락받으면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 공지 같은 건 어떤 형식으로 해요? 장소는 이제 정해지면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먼저는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고 인스타그램에도 게시하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집회를 했어요? 춘천 신성감리교회에서 한 두 차례 했고 CCC회관에서도 한 두 차례 했고요. 석사감리교회, 춘천우리교회, 주양장로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소양교회에서도 한 번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시면 되지 뭐. 그렇군요. 그렇게 춘천에 있는 교회들과 근데 실제로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또 그런 여러 감리교회, 교단 상관없이 같이 하시는 건 참 자연스럽고 좋네요. 네네. 저희도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교단만의 차이가 있고 청년들의 색깔이 다르겠지만 연합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힌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신학적인 색깔이나 그런 것. 맞아요. 우리 춘천 씨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연합회나 이렇게 나가보면 교단에서는 갈등이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청년회에서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되게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3시, 4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요? 예배는 오후 2시에 항상 시작을 해서 4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컨택 드린 목사님 혹은 교역자분 설교도 한 40분 정도 듣고 한 30분 정도 같이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되게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설교는 일단은 저희 팀원들 속해 있는 교회 교역자분들께 우선적으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장소 컨택 드린 목사님, 신성감리교회 같은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장소가 달라진다는 건 상당히 다이나믹한데 그때마다 이렇게 설교자, 장소 이런 걸 새로 새로 세우니까 모여서 찬양할 때는 찬양팀이 있겠네요? 저희 팀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얘기 안 했어요. 코어팀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워십팀이 있고요. 그래서 세션별로 그 다음에 싱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홍보하는 그 다음에 디자인팀은 저희 포스터나 저희 굿즈, 단체 티셔츠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고 또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매니지팀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배 외에 단체가 굴러가려면 필요한 재정이나 차량, 애찬 등 이런 부분들을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이 들어본 팀 구성이긴 한데 이제 1년 된 거의 스타트업 같은 찬양팀이 있는 워십팀이에요. 어떻게 팀별로의 협업은 잘 되나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지금도 초창기지만 한 사람당 두세 팀을 막 만낸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좀 증가되면서 한 사람에게 최소한 많아도 두 개 아니면 무조건 한 팀만 석하도록 하자라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 팀별로 매주 모여서 팀 회의를 하기 때문에 딱히 부딪히거나 그럴 일은 없고 만약에 부딪힌다고 해도 저희가 항상 코어들끼리 바로 연락을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이제 본인들이 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분명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는 청년들일 텐데 교회 일도 많이 분주하고 이런 고민들도 같이 나누겠네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교육자인 저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청년들이 동원되지만 제 안에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즐거움에 이렇게 열정이 불타오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 모일 때마다 항상 한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팀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모인 거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대견하는데 대견하고 참 좋아요. 근데 하여튼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면은 많은 찬양팀, 월십팀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사실 코로나 때 많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접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시는 분들을 몇 차례 또 보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으면서도 참 부탁드리고 싶은 건 꾸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유지 가능한 조직과 함께 많은 협력자들도 얻으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교회 협력 같이 해야 되겠죠. 원칙을 잘 잊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땐 기둥 같은 만약에 전두사님이 다른 지역의 목회자로 가면 아마도 이 웨이브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협력도 드네요.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다른 코어 청년들이 훨씬 더 리더십이 있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열정이 있어서 제가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더 웨이브가 앞으로 잘 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청년들의 모임에도 가능성과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파도가 계속 치고 흘러가는 그런 파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웨이브의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일단 저희 첫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지만 저희 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높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높아져서 복음 전파에 저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 팀원들의 삶이 신앙이 좀 일치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절망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우리 더 웨이브 팀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과 예배가 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코어들이 모이고 사무에 일을 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일할 공간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좀 구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정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좋은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서 제일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는 예배가 언젠가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저희가 여름 수련회 시즌이라 또 정기 예배를 쉬기도 하고 저희가 7월 마지막 제주에 IVF 선교단체 청소년 수련회의 워십팀으로 이제 섬기게 되어서 그걸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예배도 한번 안내를 해 주시면? 다음번 안내는? 8월 마지막 제주나 되겠네요. 8월 2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역동적이네요. 언제 어디서 모일지 아직도 몰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더웨이브. 이제 1년 되면서 춘천의 청년들을 연합하는 비전을 가지고 파도같이 몰아치는 우리 더웨이브. 이끄는 우리 김진영 전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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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